안녕하세요. 지월드 포터 봉고 튜닝용 품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포터 알루미늄 요소수 커버와 언더커버 설치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안전성과 실용성 디자인 모두 만족하는 요소수 커버입니다. 주행 중 노면의 이물질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탱크는 보기와 달리 가격도 상당합니다. 하단에 있어 파손 위험도 있어 요소수 커버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험로에서 외부 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언더커버 설치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는 조향장치, 냉각장치 등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요. 보호해야 할 부품이 많아 언더커버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진 언더커버는 철보다 가볍고 열방줄이 빠릅니다. 험한 산지나 비포장 도로에서 언더커버가 차량 엔진과 냉각장치를 보호하고 타고를 예방합니다. 오프로드, 캠핑 및 비포장 도로 등 다양한 험로에서 차량의 하부 찍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제품입니다. 20년 넘게 언더커버를 제작한 제품은 알루미늄 부티로 제작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충분합니다. 지월드는 언더커버 말고도 여러가지 하체보강 용품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구함 하체보강 제품은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합니다. 대구와 부산점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 후 구매 가능하고 포터 봉고 튜닝 정보는 네이브에서 지월드를 검색하시면 정보가 가득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